옛날에 깊은 산골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팔아먹고 사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꾼에게는 딸이 셋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나무꾼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쓰러뜨리고 나서 아이 목말라 하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바람이 쌓아 불어왔습니다. 안개가 자욱해지더니 무시무시한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불렀느냐? 나무꾼은 큰 덩치에 뿌리 달린 도깨비를 처음 보게 된지라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이름이 목말린데 나를 부르지 않았냐? 그때서야 나무꾼은 조금 전에 아이 목말라라고 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나무꾼은 넙주걱들여 절을 하고는 애원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도깨비는 두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내 큰딸을 주면 용서해 주마. 예? 나무꾼은 깜짝 놀라 입을 딱 벌렸습니다. 무시무시하게 생긴 도깨비가 자기 딸을 아내로 달라고 하니 기가 찼습니다. 내게 딸이 셋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 내일 큰딸과 함께 이 자리에 와서 나를 불러라. 만약 큰딸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복숭은 없는 줄 알거라. 말을 마친 도깨비는 싹 하는 바람소리와 함께 큰 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무꾼은 나무짐도 도끼도 다 내팽개친 채 웡안이 앉아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했고? 나무꾼은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심 가득한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큰딸이 아버지 산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나무꾼은 큰딸 얼굴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도깨비에게 시집가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한참 동안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깨비를 만났지 뭐냐. 그 도깨비가 큰딸을 주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구나. 나무꾼의 말에 세 딸은 너무 놀랐습니다. 나무꾼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얘야, 절대 너를 도깨비에게 시집 보낼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내일 산에 올라가야겠다. 표성이 지극한 큰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어요. 제가 도깨비에게 시집 가겠어요. 나무꾼은 안 된다고 몇 번이나 타일렀지만 큰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은 울면서 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아버지 잘 모시고 집안일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알았어, 언니. 언니도 몸 조심해야 돼. 동생들은 언니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나무꾼은 큰딸과 함께 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목말림, 제가 왔습니다. 그때 바람이 휙 불더니 도깨비가 나타냈습니다. 자, 우리 집으로 가자. 도깨비는 큰딸의 손을 잡고 방망이를 두 번 땅에 치더니 뜬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도착한 도깨비의 집은 커다란 기화집이었습니다. 도깨비는 큰딸을 깨끗한 방에 데려가서 잠깐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며 나가버렸습니다. 큰딸은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꼭 참고 기다렸습니다. 조금 뒤 도깨비가 무언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걸 먹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다 먹어야 한다. 도깨비는 큰딸에게 뭔가를 던져주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큰딸은 얼떨결에 도깨비가 준 것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다름 아닌 해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징그러운 걸 어떻게 먹으라고? 큰딸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창밖으로 해골을 던져버렸습니다. 몇 시간 뒤 도깨비가 돌아왔습니다. 다 먹었니냐? 도깨비가 묻자 큰딸은 시치미를 떼고 대답했습니다. 예, 다 먹었어요. 도깨비는 의심스러운 듯 누려보았습니다. 어디 진짜 먹었는지 확인해보겠다. 도깨비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해골아, 이리 나와보거라 그러자 창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창밖으로 던졌던 해골이 날아들어왔습니다. 큰딸은 너무 놀라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도깨비는 큰딸의 얼굴에 얼음물을 끼얹으며 소리쳤습니다. 괘씸한 것, 감히 나를 쏘겠다니 용서할 수 없다. 도깨비는 큰딸을 창고에 가둬 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 나무꾼은 큰딸을 도깨비에게 빼앗기고 몇 날 며칠을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은 두 딸을 위해 겨우 나무를 하러 나갔습니다. 큰 애를 잘 받아 놓고 꼭 나타나지는 않겠지. 나무꾼은 딸들을 위해 열심히 나무를 했습니다. 한참 나무를 하다보니 힘이 들어 무심코 중얼거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싸악불다니 도깨비가 또 나타났습니다. 나무꾼은 어떨 수 없이 둘째 딸을 데리고 왔고 도깨비가 딸의 손을 잡고 방망이를 땅에 두 번 치니 순식간에 자신의 기와집에 도착했습니다. 도깨비는 둘째 딸에게 사발을 내어 놓았습니다. 둘째 딸은 지렁이가 우글거리는 사발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지렁이를 창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뒤 도깨비가 들어왔습니다. 다 먹었더냐? 둘째 딸은 시치미를 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먹었어요. 도깨비는 눈을 부릅뜨고 둘째 딸을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지렁이들아 이리 나오너라. 이번에도 지렁이들이 창문으로 스르르 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둘째 딸도 기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딸과 함께 창고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한편 나무꾼은 두 딸을 잃고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막내딸은 아버지를 위해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막내딸은 깊은 산속을 헤매다니다가 너무 피곤해서 큰 나무 밑에서 쉬게 되었는데 빤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꿈결에 어디선가 장기 드는 소리가 탁탁 들렸습니다. 막내딸은 소리가 아는 곳으로 내려가 보니 도깨비들이 폭포 근처에서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목마리가 나무꾼의 두 딸을 창고에 가뒀다지. 이쁜 딸들을 데려와서 굶겨 죽이는 게 취미인 놈이야. 맞아. 그렇게 죽어간 처녀들이 셀 수 없이 많지. 그 집 막내딸도 곧 잡혀올 것 같군. 막내딸은 바위 뒤에서 엿듣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마터면 악소리를 지를 뻔했지요. 목마리가 또 무슨 일을 꾸미는지 우리와 놀지도 않고 통보이지가 않네. 그런 천하의 목마리도 무서워하는 게 있더라고. 그게 뭔데? 막내딸은 숨을 죽이고 계속 엿들었습니다. 양냄새야. 전에 절 근처에 놀러 갔었다가 목마리가 닭냄새를 맡고 기절한 적이 있었잖아. 그때 사흘간이나 일어나지 못하더라고. 막내딸은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도깨비들이 나누던 말을 들려주고 언니들을 구하기 위한 작전을 짰습니다. 나무꾼은 다시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는 척하며 잠시 쉬면서 아예 목말라 하며 소리쳤습니다. 또 내가 나를 불렀구나.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너의 막내딸을 지금 당장 데려오너라. 나무꾼은 막내딸을 데리고 산에 올라와서 도깨비를 불렀습니다. 도깨비는 막내딸의 손을 잡고 방망이를 두 번 치더니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도깨비는 막내딸을 깨끗한 방에 데려와서 기다리게 하고 잠시 뒤 사발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걸 다 먹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혼날 것이다. 막내딸은 사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징그러운 지네들이 사발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막내딸은 사발을 들고 부엌으로 가 아궁이에 지네를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잠시 귀 도깨비가 나타나. 다 먹었더냐? 네,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던 거려. 지네들아, 이리 나와봐라. 이번에는 지네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재로 변했기 때문이었죠. 너는 언니들과 다르구나. 기대해보마. 그럼 나는 이제 자러 가야겠다. 도망칠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하며 도깨비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막내딸은 도깨비가 깊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준비해온 향을 가지고 안방의 문을 약간 열어보았습니다. 도깨비가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문 앞에 향을 피우고 언니들이 갇혀있는 창고로 가서 언니들을 구해주었습니다. 도깨비는 향냄새를 맡고 기절해 있었고 손과 발을 꽁꽁 묶어 세 딸의 힘을 모아 도깨비를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큰언니는 산 꼭대기에 있는 낭떠러지에 끌고 가자고 했고 힘들었지만 셋이서 힘껏 끌고 올라갔습니다. 도깨비는 한 번도 깨지 않고 기절해 있었지요. 마침 보름달이 환히 뒤추고 있어서 절벽까지 오기가 그다지 힘들지 않았습니다. 세 딸은 천길 낭떠러지 끝에서 도깨비를 힘껏 밀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꽝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 딸은 기뻐하며 다시 도깨비의 집으로 돌아와 안방에서 큰 괴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열어보니 피황찬란한 금은 보아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세 딸은 그 괴짝을 집으로 가져와서 아버지와 함께 부자로 잘 살았답니다.